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컨트롤 앳 이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설명해야 될 부분도 많고 오늘 다뤄야 될 부분 특히 레퍼런스 온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다루기 전에 하나 소식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기 하나의 소식통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 일관된 어떤 인물의 모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애쓰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아마 이와 같은 기술로 인해서 조금 더 쉽게 기술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피사체에 일관된 모습들을 구현하는 기술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수학적 계산식 이런 것들은 복잡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몇 개월 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빠른 시간 안에 기술의 발전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지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설레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다시 컨트롤넷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는 아마 이것도 제가 또 어제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또 위에 버전이 나왔다고 해요 최신 버전인 셈이긴 한데요 보면은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보면 UI들이 달라져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에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잘못하신 건 아니고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UI 환경이 바뀌지 않은 것이고요 만약에 바뀐 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보기 남겨주는 이 링크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요 픽셀 퍼펙트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잘 모르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이미지를 올려놨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픽셀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 그 어노테이터 프리뷰라는 버튼이 있었죠 그 역할을 픽셀 퍼펙트를 누르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 체크하고 이거 누르게 되면은 분석을 해주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사용했을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없이 구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그럼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요 일단은 이 Unsplash에서 사진을 받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Reference Only를 선택하고요 특히나 이거는 모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컨트롤 앱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바꿀 건 없고요 어떤 수치들을 조금씩 조정할 때 바꾸시면 좀 유용한데 대체로 이거 조정 없이도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트롤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뭐 Gas 모드라는 그런 명칭으로 쓰였던 거죠 밸런스도 있고 아니면 나의 프롬프트에 더 중점을 두겠다 아니면 컨트롤 앱 이 모양에 더 중점을 두겠다 그거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빠르게 이미지가 생성되면 좋아서 일단 이 견본 샘플은 1대1로 잘라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똑같이 여기서도 같은 비율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Reference Only를 할 때는 프롬프트를 적지 않는 그런 유저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샘플링 메소드도 이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모델은 Rev Animated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업스케일러는 이걸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기존에 그림 만들듯이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Denoising Strength는 0.35 정도 주고 나머지는 크게 뭐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의 이미지가 과연 이 샘플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이게 참고 이미지인데 생성된 이미지가 비슷한가요? 전혀 다른 거 같죠? 배경도 전혀 같지 않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얼굴 생김새가 반영이 됐나요? 그렇지도 않고요 머리 스타일 꼬불꼬불한 건 좀 비슷하겠네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eference Only라는 이런 혁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스탁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을 못해서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안 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레퍼런스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걸 바로 여기서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지워 주고요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를 삽입을 하고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 바뀌었을 때 분석을 해 줄 수 있나 한번 체크도 해 보고요 특별히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똑같이 하고 돌려 볼게요 이미지가 예쁘게 나왔는데요 아 보니까 비율대로 제가 설정을 안 해줘서 약간은 좀 다른 이미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게 512-768 사이즈니까 그대로 올려 주면은 아마 두 배로 나오게 되는데 좀 더 빠른 생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두 배로 업스케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실루엣을 보면 이제 잘 나오는 것 같죠 물론 동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모델별로 또 구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분위기가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레퍼런스 온리 라는 이 확장 프로그램의 그런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아 그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버전 같은 경우 기존의 영상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한번 프로그램을 싹 갈아 엎었습니다 컨트롤에 업데이트를 했더니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되지 않아서 막 다운그레이드도 해보고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끊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나왔고요 확인해 보면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옷 같은 경우가 조금씩은 달라도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그런 모습과 시선 처리 혹은 뒤에 배경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흡사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한두 개만 해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몇 가지 해 봤더니 사실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로 했을 때 정확하게 레퍼런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스탁 이미지나 혹은 미드즈니에서 만든 그림까지 해 봤더니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게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알아봐야 될 거지만 일단은 아마 레퍼런스 온리 사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다른 변수들도 분명 있긴 한데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혹시 다른 이런 변수라든지 지노이징 스트렝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변수 값이 조정이 안 돼서 잘못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해 봤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로 했을 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 형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고해상도 보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활성화 해야지 화질이 좋고 제가 원하는 좋은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흐리멍덩한 이미지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깔끔하고 뚜렷하게 나오는 이미지를 좋아해서 이런 세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조건들을 바꿔서 어떻게 나오나 그것만 확인해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컨트롤넷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혹은 아니면 프롬프트를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미지가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균형 잡힌 밸런스드 모드가 아닌 이 기능을 선택했을 때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제가 했을 때는 꼭 정답은 아니지만 프롬프트 양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지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해서 그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제 실루엣부터 많이 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옷 자체가 너무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지고 손은 꺾여 있는 것 같네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프롬프트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단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레퍼런스를 활용한 일관된 이미지 생성 및 추가 팁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오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요 보면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업데이트된 이후에 기존에는 백업도 복원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죠 그 기능이 또 생겼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백업하고 그걸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저도 새로 다 깔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확장 프로그램을 더 추가를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버전 확인해 보시고요 비교를 해 보세요 본인하고 좀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이런 버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렛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 컨텐츠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한 가지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고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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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